조계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갖는 종정예하 추대법회에 각계 4부대 중 2,200여 명이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삼회스님은 어제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한 성원 미달로 간담회로 대체된 중앙종의 총무분가위원회 회의에서 종정추대법회 세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30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열리는 추대법회는 조계종 기획실장 법원스님이 사회를 종단 어산어장 임묵스님이 집전을 맡습니다. 또 원로의원과 교구본사 주지 등 종단스님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종교계와 이웃종단, 외국대사 등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15대 종정예하 성파대종사가 추대법회에서 어떤 내용의 법문을 설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지난해 12월 종정추대 직후 조계사에서 거행한 고부식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며 동체대비와 호국불교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법회는 1시간 10분가량 진행될 걸로 보이며 20여 명가량 참석이 확정된 정관계 인사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리를 함께할지도 주목됩니다. 지원자